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인계 판변TV의 관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소송 중 사망과 판결의 경정사건입니다. 결정일은 2023년 8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 그 7.79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판결 경정이고요. 특별 항구인은 민사소송의 원고입니다. 파악이 완성됐고 일부는 특별 항구 기가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항구인은 2016년 2월경에 A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1심 계속 중에 A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항구인은 소송 수계 신청을 해서 관할 시청에 사슬 조회를 신청을 했는데 회신 서류에 따라서 B1234가 배우자와 자녀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로 해서 소송 수계 신청을 하고 청구 원인을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A의 소송 대리인, 사망인의 소송 대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B1234가 상속인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구인이 승소를 해서 일시 판결에 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 대리인이 항소를 제기를 하고 항소가 일부 인용이 돼가지고 일시 금액의 감축이 조금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항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고가, 이 사건은 항구인인데 원고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B1234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봤더니 어? 이 B1234 중에 장남이 이미 사망을 했고 그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 그러니까 망인의 며느리와 손자죠. 이 B5678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B5678에 대해서 추가하는 내용의 판결 경정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나눈 거죠. 이렇게 상속분대로 쭉 나눠서. 원심은 이거 소송 기록에는 B5678이 없다. 따라서 소송 기록 자체의 경정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전부가 경정 신청이 아니라고 해서 기각을 해버립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B1234에 대한 인용 금액은 경정 대상인지, 두 번째 B5678에 대해서도 경정 대상인지 아니면 추가 판결 대상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소송 과정에 나타난 자료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죠.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 등록부가 새로 신설되면서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이익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사망한 경우를 확인하려면 제적 등록관이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적 등록을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B1234만 상속인으로 주문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오류고 제적 등록에 나와있는 B5678까지 합산한 고 상속분에 대해서 B1234의 주문 인용 금액을 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B5678은 망인 A의 소송 대리인 상속을 했기 때문에 항소를 함으로써 B5678도 모두 항소심으로 인심이 됐고 신급 대리의 원칙상 소송 대리인은 더 이상 소송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B5678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송이 진행이 안되고 그냥 종료가 돼,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B5678에 대해서는 그 항소심에 소송을 다시 재개시켜서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정 재생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즉 소송 중에 당사자 사망하는 경우는 잘 정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됩니다. 소송 전에 사망한 경우, 소송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 중간에 사망한 경우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소송 중에 당사자 사망한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의 소송장 지휘는 당연 승계하게 됩니다. 당연 승계가 되고 따라서 상대방은 소송 수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인들도 소송 수계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다만 소송 대리인인 경우, 만일에 소송 대리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을 모두를 위해서 소송 대인의 지휘를 여전히 보유합니다. 왜냐하면 당연 승계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거죠. 다만 소송 대리인의 상소를 하게 되면 신급 대리의 원칙상 항소심에서는 더 이상 소송 대리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수계 신청이 된 B1234는 상속분을 감축해가지고 판결 경정 대상이고 B5678은 경정 대상이 아니고 항소심의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도 중단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원고가 항소심의 재판부한테 기일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항소심의 제2항수부였다. 재판부가 항수부였다. 그러면 그 제2재판부 거기다가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서 다시 재개해가지고 판결 확정을 받아서 그 판결을 가지고 첫 번째 판결과 새로 받은 판결을 합산한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소송 중 사망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억해 두고 잘 견리하고 이 판결에는 두 개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